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통해서 이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건 간에 그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정한 이 소프트웨어들도 당연히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php 부분이에요. 우선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먼저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c드라이브에 비트나미라는 디렉토리 안에 wampstack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php에 대한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php.ini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php 파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파일이 없으면 여기 타입 파일 유형에 보시면 아마 구성 설정 뭐 이 정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쉽게 영문판이라서 그리고 그래도 잘 안 찾아지시면 위쪽에 보시면 view라고 하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일 확장자 보기라는 거에 체크를 해제, 체크를 해 주시면 파일의 확장자를 여러분이 저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hp.ini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일단 여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열기 위해서 자 open with atom으로 열고 음... 여러분은 자신의 텍스트 메모장이나 아무 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저 파일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의 내용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mac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mac을 쓰시는 분들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mampstack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php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 et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php.ini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그 파일을 열어주세요.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뭐부터 설정을 바꿀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는 어... 만약에 문법적으로 타이핑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도 어디에서 실수가 일어났는지를 화면에 안 보여주는 즉 에러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화면에 출력하도록 설정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그 찾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어... 디스플레이 언더바 에러스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톰을 쓰고 계시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에디터는 컨트롤 F로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세미콜론이 들어 있지 않은 코드를 찾으시고 거기에 OF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ON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 에러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킨다 라는 뜻입니다. 자 왜 에러가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냐면 에러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에러가 공격자에게 노출되게 되면 공격자는 그 에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데 중요한 어떤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러를 꺼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에러를 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를 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찾아볼 것은 opcache 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opcache 자 그리고 opcache에 enable이 1로 되어 있으면 0으로 바꿔주세요. 저걸 0으로 바꾸면 opcache라는 것이 동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코드를 수정하면 그 수정한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제가 켜져 있다면 opcache가 동작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바로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고 1분, 2분 뒤에 반영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opcache enable을 0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opcache도 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에러는 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능적인 면에서나 보완적인 면에서나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엔 이제 뭘 하냐면 이 bitnami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건데 자 bitnami 디렉토리 밑에 wamp 또는 mamp 디렉토리 밑에 manage-windows라는 또는 manage-os10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의 화면이고 여러분이 맥을 쓰신다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그 다음에 manage-servers으로 가셔서 Apache Web Serv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Restart 버튼을 눌러주시면 Apache Web Server가 꺼졌다가 켜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hp는 Apache Web Server의 사실은 기생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Apache Web Server를 껐다 켜줘야지만 우리가 지금 변경한 환경 설정 파일이 기본 설정 파일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변경한 내용대로 php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pache를 껐다 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문법적인 에러를 발생시켰을 때 또는 동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화면에 출력될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두 번째는 아 맞다. 자 코드를 수정했을 때 수정한 코드가 바로 변경사항에 이 출력되는 내용에 반영되는 그 두 가지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서 여러분이 php 또는 apache 또는 mysql을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인 환경 설정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어요.